우리 공개광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항상 첫 시간이 좀 어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첫 시간인 거죠. 나머지는 계속 계셨죠 이 자리에.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좀 드리자면 저는 올해 우리 조이스 청년부에 부임한 장진규 목사입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 온 지 한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너무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공개광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또 기쁨이고 또 감격이고 또 기대와 설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공개광자 계속 진행해 나갈 건데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제가 혹시 좀 썰렁한 이야기를 하면 아 청년부 목사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강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예 잘 되나요? 아 되네요. 요한복음은 사실 요한이 쓴 책들은 다 쉽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운 책들인데 그래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긴 어렵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큐티 생활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소에서 중요한 말씀들 몇 구절 좀 살펴보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는 27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조이스 청년부에 딱 어울리는 목사입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27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예찬이라는 친구예요.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재우려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방에 불을 끄고 눕혔어요. 눕혔는데 갑자기 예찬이가 아빠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그랬어요. 예찬아 무서울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찬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와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무서울 때도 아빠 와줘. 차가 갑자기 오는 도로에서도 아빠 와줘. 아무튼 뭐 힘들 때는 아빠 와줘만 외치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때마다 아빠 와줘만 외쳐라. 예찬이가 아빠 와줘 그러더라고요. 물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찬이를 꼭 끌어놔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안 무섭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찬이가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찬이도 진정되고 저도 진정되고 예찬이가 그때부터 숨을 숨을 자기 시작하더니 꼭 잘 자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방 안에 어두운 방 안에 함께 있었지만 사실 바뀐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찬이는 여전히 어두운 방에 있었고 여전히 자신이 무서워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찬이가 아빠와 같이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아빠와 함께 이렇게 탁 안고 있으니까 그 모든 두려움,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안함을 가지고 잘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고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예찬이는 옆에 아빠가 있었지만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지만 그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하지만 아빠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아빠가 자기를 끌어안아주고 함께 있음이 완전히 확인된 이후에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아버지와 내가 이 어두움 속이지만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잠자리에 든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예수는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성도는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온전함으로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파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서예요. 말 그대로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라는 뜻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명의 저자를 택하셨고 그 네 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왕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어요. 그 메시야만 오면 우리를 이 압재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이다. 언제 다윗이 올까? 우리가 메시야라고 부르는 마치 다윗과 같은 왕이 언제 올까를 늘 기다렸단 말이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은 마태라는 저자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고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성취예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죠. 유다 너의 백성에게서 너의 아들, 딸, 너의 자손을 통해서 신로, 즉 예수 그리스도, 왕의 호를 가진 지팡이를 가진 그 사람이 올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약속이 구약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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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까지 넘어오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시장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찾던 그 왕 너희가 찾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족보에 따라서 쭉 보니까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다. 그러니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냐면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복음은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쭉 묘사를 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더라. 쉴 타이밍도 없었더라. 라는 말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일만 하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마치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생 일만 하다가 주님 곁에 가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종처럼 섬기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즉, 우리를 위하여 부귀 영화 이런 거 전혀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종처럼 살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사람이셔야만 했던 이유 설명 안 해도 할까요? 예수가 사람이어야 한 이유가 뭐죠? 인성을 가져야 하지만 죽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줘야 하고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 문이다였다면 이런 건 이제 웃으라고 한 겁니다. 좀 이상하다 싶은 분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를 끊임없는 사람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아들로서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오늘 뭐 마트의 마가 누가복음 시간은 아니니까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공관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술한 책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신성.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네 가지의 복음서를 놓고 다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내 복음서를 통해서 골고루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네 개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늘 읽어도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읽었던 것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참 신미오막측하다. 그래서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믿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므로 말이야마 그 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믿음이 공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쓴 복음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실제로도요.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비하면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주후 한 90년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쯤 다시 기록된 책이에요. 그것만 살펴봐도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된 책은 분명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상황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해주기 위해 요한이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중요하지만 기존에 믿고 있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물론 다 중요해요. 뭐 한 49대 50일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거나 정말 감동 하나님 앞에서 감격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요한복음들을 많이 권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짝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 갑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1번 사도요한이다. 2번 세례요한이다. 이야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요한이 두 명이나 나와가지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요한이 쓴 책인데 앞에 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읽다 보면 세례요한이 쓴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요. 사도요한이 쓴 책이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AD 90년까지 살아남은 요한은 사도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요한이 썼다. 초반에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살아남은 요한이 죽은 요한의 이야기 쓴 거예요. 죽은 요한이 죽은 요한의 이야기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도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요한서신을 쓴 사람이고요. 요한복음도 썼고요. 요한계시록도 썼어요. 그러니 성경에 나온 책은 세로요한이 쓴 책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요. 있다 없다? 없다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로요한은 이미 죽었거든요. 요한이 여러 가지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다.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한 야심가였어요. 나중에서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 중에 야구보의 형제, 야구보가 형제인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아들,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도들이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그런 성경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야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요. 그것들을 요한과 야구보가 엄마를 부추겨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야심가였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요한이. 그리고 요한은 어부였죠. 어부였고요.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욱하는 성질, 점점 나와 비슷한 사람임이 밝혀지죠. 요한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을 주셨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우레는 무슨 뜻이에요? 번개라는 뜻이죠. 번개.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과 같았으면 성미가 우레의 아들들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정도였어요. 두 형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쫄래쫄래쫄래 가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이 불친절하게 자기한테 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그냥 불덩어리를 내리셔가지고 저 사람들 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리러 왔는데 너 열받는다고 저 사람들을 죽이게 하냐 이 나쁜 놈들아. 라고 하면서 도리어 혼을 냈던. 그래서 혼이 났었던. 그게 바로 요한의 형제들이었어요. 요한은 그 정도로 욱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보다 우리 남성분들 좀 찔리시죠? 예, 저도 좀 찔립니다.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을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여기 있는 이 자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이 요한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마리아를 잘 모셨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죽고 나서 부활을 하셨을 때요.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와, 혹시 신학을 하셨나요? 예, 요한이었어요. 그 사도들 중에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마인미야마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제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나타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살펴본, 알아본 제자가 또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금까지 패턴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었고 예수님도 요한을 너무 사랑하셨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남은 가족들을 챙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갔고 오시는 것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거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죠. 거의가 아니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90세가 넘게 살았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게 뭐 AD 한 90년 경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과 크게 나이 차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거의 90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인데 지금도 90이 사실은 뭐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90세를 살았다면 굉장한 거죠. 요한이 90년 동안 약 9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요한의 인생의 말년에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첫 주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되겠다. 둘째 주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죠. 셋째 주 서로 사랑하십시오. 뭐지? 넷째 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 준비 안 하시나? 다섯째 주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중에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뭐라고 찾아갔냐면 아니 요한 선생님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왜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쳐줬던 그 요한 그 요한을 사람들은 사랑의 사도다 라고 불렀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그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미가 불같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중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가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막 우레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혼을 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막대했던 한 어부 그렇게 야심에 가득 차서 높아지려고 애썼던 한 사람 그렇게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께 사랑을 더 받은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만큼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모난 것들 이 잘못된 성격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제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안에도 연약함이 있을 텐데 그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난 부분 계세요?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 때쯤 되면 불같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한 집사님으로 사랑이 가득한 장노님 권사님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아 얘 왜 이럴까? 대부분이 그렇죠. 27개월 된 제 아들을 볼 때도 저도 얘 왜 이럴까? 얘가 도대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나? 갑자기 막 떼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아들들, 딸들이 있더라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만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으로는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믿음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놀라시죠?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놀라실 거예요. 공관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단 14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14번 마가복음에는요 11번 누가복음은 9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이 단어가 그런데 무려 요한복음에는 98번 엄마 엄마 하지 않습니까? 98번 여러분들이 책 한 권 읽는데 남들에 비해서 거의 8배, 9배를 더 썼다. 어떤 단어를 특정하게 썼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계속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그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신 그 약속된 구원자다라는 요것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메시아다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98번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두 다 100% 동사로 사용했어요 동사만 썼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예전에 어떤 사실을 한번 믿었다 끝 20년 전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그때 믿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 나는 믿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의 믿음을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한의 믿음은 뭐냐면 믿는다예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사로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매번 믿는 것이죠 계속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실행되어 가고 있는 이 믿음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는 건 좋은데 굉장히 감정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불같이 울고 불같이 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막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막 울고 막 성교사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다 서운할 거 다 서운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항상 새롭게 그럼 요한은 과거에 내가 언제 한 번 눈물을 쏙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것이 완성된 믿음이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처음 우리가 믿었던 그 감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을 요한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적어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믿음 이퀄 살아내는 것이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살아내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영화의 단계에 도착할 수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커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좀 나은 내일이 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복음을 허락하신 다음에는요 우리의 가슴속에 무엇이 뿌려지냐면 씨앗이 뿌려요 씨앗 무슨 씨앗이요? 성화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많은 요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슴에 쏙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씨앗처럼 이렇게 딱 있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그것이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타고난 아니죠 믿음을 얘기하지만 인내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괜찮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지 않다 막 참의성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이 충격으로는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지 않아요 옆 사람이 와서 하도 좀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해도 그런 걸 인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의 씨앗들 중에 내가 모자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가 있고 어떤 부분은 완전 밑바닥이에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 가 있는 것들과 조금 더 있는 이것들을 골고루 골고루 하나님 앞에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성인 우리가 말하는 성인 같은 사람들 화를 내도 괜찮고 무슨 재물을 쓸 때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남들을 위해서 더 사용할 수 있고 시간도 모든 물질도 모든 것들을 남을 위해서 다 쓰면서도 정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와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죠 인내도 자라가고 절제도 자라가고 점점 점점 순종할 때마다 이게 자라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요한의 믿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절대로 관념화 시키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머리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머리에 있는 건 믿음이라는 개념의 지식이고 이것은 어디로 내려가야 하냐면 가슴 속에서 더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연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채워지는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제가 전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를 만약 한 번도 안 해본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처음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죠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복음 전하면 진짜 복음이 능력이 돼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괜히 뺨만 맞지는 않을까?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을까?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딱 보더니 에이그 젊은 사람이 정신 차려 이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속으로 정신 다 차렸는데 할머니 제가 정신 차려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렸으면 엉뚱한 데가 있을 텐데 지나가던 외국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영혼 안 되고 가서 그냥 무조건 빌리브 지져스 막 그러고 빌리브 지져스 막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영혼을 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처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렵다 그래도 한 번 해볼까? 해볼까? 습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전도전화 중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라고 가요 친구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라고 가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워만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면 직장 가면 내일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돼요 그 다음 날 딱 가서 만났는데 어 안녕? 어제 그거 잘 받았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안에 뭐가 생겨요? 이야 내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할 줄 알았는데 핍박 안 하는 사람도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밥을 먹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 하는데 한 번 같이 가볼래요? 라고 밥만 먹어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야 그래 전도진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은 아마 저 사람이 좀 힘들었을 거야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밥을 먹다가 그래? 시간이 되나? 가볼까?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야 나 이거 궁금하다 다음 주에도 한번 가보자 여러분 세 번 네 번의 순종의 단계예요 처음에 될까? 해봐 했고 두 번째 될까? 말해봐 했고 세 번째 교회를 데려와 봤고 실제로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러한 하나 둘 셋 넷의 단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방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믿어줘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항상 믿어 간다 믿고 있다라는 이 동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결과들을 내 안으로 가지고 와서 경험적으로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혹은 사랑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또 이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들아 내가 지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그저 한 번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한 번 해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전도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잘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처음 시도했던 것과는 완전 달라지겠죠 이렇게 해서 한 열 명을 전도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어렵겠죠 하지만 처음 전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왜요? 내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믿음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한 가지 관념으로 생각하고 내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말씀 좋다 가슴이 찌릿하다 찡하다 눈물이 나왔다 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신다면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죠 하지만 요한은 실제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98번을 썼다니까요 요한복음에 98번 어휴 팔 얼마나 아팠을까요 만약에 이 믿음이 관념적으로만 머릿속에만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 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돈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내 육신의 연약함이 오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본 사람은 다음번에 나에게 그런 일이 오거나 나의 가족에게 오거나 나의 친구들한테 왔을 때 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겨봤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말했던 경험들을 해주면서 같이 이겨내줘 그 경험이 없이 그냥 관념 속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와 목사님 알겠거든요 목사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알겠는데 참 세상적인 그게 없으시네 개념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봤죠 하 이래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와서 막 설교하고 가면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 하고 나면 에휴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오시지 믿음이 관념 속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을 통해 얻은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를 살리고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최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거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을 수는 없으실 텐데요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이것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눈 질금 감으면 정말 편해질 텐데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제자훈련을 시켰던 한 청년 중에 와서 훈련 둘째 날인가요?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요 왜? 제가 제자훈련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안 외워져가지고 책상 앞에 말씀 카드 내놨다가 들켰잖아요 기독교인인 걸 들킨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망했대요 이제 아 망했대요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청년이 비록 저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청년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들을 밝힌 이후에 그 청년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할 때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뜨끔 뜨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시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못했다 이랬다면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믿음을 시험받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 제가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된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추일날 설교 잘 들으셨죠? 가정에서도 좋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욱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와는 다르잖아요 내 아내를 뭐 교회처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얘기가 우리한테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잠깐만요 일단 그거 제껴놓고 하나님 일단 그 말씀을 제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으니까 구약시대 일단 제껴놓고 구약시대 때는 남자가 왕이었으니까 일단 제껴놉시다 자매님들은 무슨 소리예요 신약시대 막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양이 더 이상 관념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 분당 우리에게 와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아니 그 이물질 묻은 휴지가 하나가 이렇게 옆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갈등이 되든지 이거 녹화되죠 얼마나 갈등이 돼 제가 손으로 집어서 버리고 오면 되는데 이게 막 묻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찝찝하고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겠지 그분들은 집계를 가지 다니니까 굳이 손을 이용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지 않을 거야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을 나와서 또각또각 걸어서 사무실로 가려고 몇 걸음을 갔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네가 버려라 네가 버려라 그런 마음이 자꾸 하나님이 뭐 현연에서 나타나서 그러진 않으셨는데 제 마음속에 네가 버려라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주님 굳이 뭐 이런 것까지 그러십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가능한 자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이 점점점 커가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순교하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어라? 이렇게 계속 순종하다 보면 순교합니까? 추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요한이 얘기했던 이 98번의 믿음의 단어들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큐티하시면서 넘어갈 때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이러면 동사 믿음이 동사 믿음이 동사 믿음이 실천 믿음이 순종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역사하심에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큐티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큐티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요 꼭 이걸 머릿속에 꼭 관념을 가지 머릿속에 이 개념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요한은 왜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썼을까요? 움직이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동참하는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썼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쓴다 두 번째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이 믿는 내용이 진짜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 믿는 자에게 이것들을 자꾸 재확신시키려고 요한이 글을 쓸까요? 요한복음의 목적이 나와있는 그 직전에 보면 2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있냐면 도마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도망다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냐 이것들이 자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실컷 살아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또 나타나니까 또 이상하죠 꼭 기도했던 거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뭐지 이러잖아요 진짜 이루어지네 혹시 가짜 아니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 진짜 예수 맞아? 너희들이 나 부활한 거 맞아? 당겨봐 이러는데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불이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만져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더라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딱 우리 믿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주시면 믿고 안 주시면 안 믿고 계속 하나님과 딜하는 신앙 딜 신앙 막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마에게 이러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예수님 감동받았어요 이 말씀 때문에 저 같으면 제가 딱 나타나서 저희 청년부 올라가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목사예요 이랬는데 저는 목사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 마라 할 것 같은데 와 너무하다 이러고 도망가고 그럴 것 같은데 와 우리 엘더님들 잠깐만 모여보세요 막 이러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3년 동안 내내 얘기했다고요 나 죽고 나서 부활할 거야 나 부활할 거야 막 3년 동안 얘기하셨는데 3년 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짠 했는데 못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만져봐 만져봐라 안 만지고 믿으면 더 좋은 건데 안 만지고 믿으면 더 좋겠지만 네가 이것을 만지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만지게 해줄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믿음이라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체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체험은 정말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맞지만 그것은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그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바울이 손수건 던지면 막 그거 맞고 막 병났고 막 베드로가 뭐하면 병났고 막 죽은 사람 막 이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다가 사도행전 중반부를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얘기만 나와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지 잘못 갔다 온 친구들이 아 선교지에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교회는 역사가 없다 막 이러면서 교회는 왜 병든 자가 낫지 않습니까? 교회에 능력이 없군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교회 때는 엄청 병났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지 않고 이적을 체험하지 않고 나를 계속 믿는 것이 제일 짱이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서 믿을 수 없다면 내가 기적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적과 기적의 신앙들을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지만 그것에만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말씀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도 만져야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없는 그들 이야기를 한 직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온전히 믿어가는 그 믿음이 없구나 그 안타까움에서 요한이 이 책을 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도대체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당시 요한복음이 그 복음을 쓸 당시에 AD 90년 그 이전부터 썼다고 치자면 어쨌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에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제발 좀 믿어라 행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믿고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왜 이야기를 할까 왜 이야기를 할까 실제로도요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처음에 딱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가 어떻게 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이런 유년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 주의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뭐 이러면서 쭉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장성에 계세요 옛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막 사역하시고 바로 막 이렇게 다니신단 말이에요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복음서의 대상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알고 있었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기록한 AD 90년경 이 날은 어떤 때냐면 로마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에서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번의 아주 극심한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절에는 두 가지 박해가 지나간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AD 64년경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네로라는 왕이 1차 박해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64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한 30년 정도 지났으니까요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뭐 꽤 많은 사람도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한참 그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파될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박해가 있었고 AD 90년경에 이 요한 복음서가 쓰여질 즈음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2차 박해를 했는데 아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을 나중에 반모섬까지 유배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완전히 짓밟고 그 이전의 황제는 로마 안에서 박해를 했는데 도미티안은 그 주변의 소아시아까지 다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막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도망가고 하던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에 사실은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 정도에 완전히 공식 인정받기 전까지 박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 박해들 때문에 박해들 때문에 연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진짜 어떻게 예수를 내가 믿는데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AD 9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라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1세대처럼 공고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요한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 게시록을 썼던 요한의 그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박해가 극심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요한 게시록의 그 이미지나 심상들을 보면 그때 교회는 정말 보통의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박해를 받아서 심지어는 경제생활을 못하는 위기까지 처해 있었던 그러니 쉽게 얘기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점점점점 후퇴하고 퇴보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제발 그러지 마라 너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맞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세상의 가치가 너희들을 엄습한다고 너희들을 괴롭힌다고 그것이 너무 아프다고 도망가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의 신앙을 재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공고히 좀 섰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저자가 요한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억압된 현실의 문제 예수로 과연 저 문제가 풀릴까 라고 싶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내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내가 돈을 버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데 잘 되지 않아요 내 아들 딸을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고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 때문에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분이 맞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 위함한 애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예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강팍하고 우레의 아들이었고 그토록 야심이 많고 그토록 연약했었지만 지금 이렇게 성자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이런 사람으로 변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의지하고 걸어가니까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이 보금을 알았지만 다시 나의 보금서를 통해 보금을 들어라 그래서 그 보금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원래 보금이라는 것은 계속 듣는 거예요 보금은요 계속 들어야 그 보금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보금은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요한이 바라고 있는 건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있는 큰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찾아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 인생이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고통이 조금 찾아오면 찾아요 그런데 고통이 극심해지면 도망가요 실망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주는 해답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지식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의 힘도 아니고 다른 것이 인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든 기쁨 가운데 처해 있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요한의 바람은 그거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후배들아 그리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사대 성인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 죽으심이 너희 안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 그 어려움, 힘듦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단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게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너희의 그 고통과 아픔 그것들 예수 앞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가 죽기 전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감을 받아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뭐를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나의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 예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이 핵심을 좀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저희가 살짝만 좀 살펴보고 뒤에 또 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구조는 살짝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프린트해 보면 강의 안에 보면 제가 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뛰어왔는데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강의 안에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까만색으로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앞에서 보고 따라오셔도 되고요 강의 안 보시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뒤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내가 요러 요러한 것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뒤에는 계속 사례들을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가장 중요한 단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0장 30절부터 해서 거기에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언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 제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분 의지에서 계속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누구냐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있고 세례요한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이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마지막 부분에 저와 함께 살펴볼 거니까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에서는 앞으로 요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성경에서 끌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이제는 계속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이 단어가 누구에게 게시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1장 19절에서 2장 12절까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올 제자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게시된 메시야 바로 이분이,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분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요한이 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주고 있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나야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표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얼마 전에 우리 수요예배 때 설교하셨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건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냥 병이 낫는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제자들도 사도버월도 병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얘 메시아구나 실제로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표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을 고친다 나병을 고친다 죽은 자를 일으킨다 소경에 눈을 뜨게 한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할 수 있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표적이었어요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요하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봤느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이것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되는 가정을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 옆에 있었던 사람만 알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에게만 게시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2장 13절에서 12장 50절까지는 10장의 근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 전부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니고데모를 불러요 유대인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는데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유대인 늘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궁금했던 한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게 만드시고 찾아온 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세요 니고데모랑은 완전 딴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피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에게 완전히 개치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었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것들을 유지하고 가는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다 민족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다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다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유다 똑같이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는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보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곳에 보내셨어요 어디에 보내셨죠? 바벨론에 보내셨잖아요 바벨론은요 그냥 종교 인정해주고 세금 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말상일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나중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얘네들은 사실 남유다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우 싫다 이 로보함이 우리 더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해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그들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어요 힘들어도 약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으로 빠지면 안 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붙어 계셔야 돼요 가나한 성도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을 뭐 그냥 지교회로 탁 간정시키기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약속이 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편의 때문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님께서 죄 지어가지고 벌을 하셨는데 어디로 보냈냐면 아수로한테 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수로는 어떤 나라냐면 일본처럼 종교 말살 정책 아니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혼혈을 시켜서 못 돌아오게 만든 나라예요 민족의 그 정체성을 사라지게 한 아수로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갔던 북이스라엘들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사마리아인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개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에 전혀 기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섞였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세요 보세요 유대인이면서 아주 박식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권세가 있었던 니고데모는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비록 유대인 취급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비천했던 여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다라는 걸 설명하세요 지금 여러분 전혀 다른 두 부류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공개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보다 아무튼 유대인 사마리아인 다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에게 전혀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고 말했던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누구를요? 그 아들 집안 전체를 불러내세요 예수께서 대놓고 세상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 부류가 왔다는 건 다 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전 이방인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한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각종 이적과 표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세요 어떤 이적과 표적? 38된, 38된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 혹시 여기에 38세 계십니까? 그분 한 살 때부터 가졌던 병자였다면 그것을 고치세요 여러분 38년 정도 됐으면 힘들어요 하나님 딱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병 나왔다 뿅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님 병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낫게 해줬냐 예수가 낫게 해줬다고 안식이 있는데 왜 움직이냐 막 이랬어요 예수님하고 막 논쟁을 막 펼치다가 예수님이 너의 죄에서 사했다 이거 뭐 가세요 어쨌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해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너의 다시는 죄 짓지 말아서 지금 이 병이 다시 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보낸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는 거 내가 알 수 있다 오병이요 오병이요 배고파 죽겠는데 떡 던져주신 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내가 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 중 잡혀온 여인 그렇게 막 사람들이 돌로 칠려고 예수님이 딱 막았잖아요 그만 죄 있는 자가 먼저 때려라 근데 막 사람들이 돌 던지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이 든 자부터 하나씩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의 양은 많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성화가 같이 가니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예 아이고 이런 표현 참 예 그렇다고 애가 선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죄 지은 여인의 그것들을 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 딱 막혀있던 눈을 딱 뜨게 하셔서 예수만이 나의 빛이라는 걸 표현하세요 날때부터 맹인된 자 이제 대놓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다섯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여섯 번째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지금 예수는요 계속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내가 예수라는 걸 계속 알리고 계세요 하나 하고 나면 내가 예수지롱 그 다음 사건하고 내가 예수지롱 몰랐지 세 번째 내가 예수지롱 이 사건들을 다 살펴보면 병든 사람 고치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안 보이는 사람 눈 열어주고 모든 세상에 있는 질병들 어려움들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너희가 나한테 오면 살 수 있어 이 많은 어려움 중에 여러분의 어려움은 뭐가 있으세요? 혹시 38년 된 죄나 병이 있으십니까? 오병의 기적 너무 배가 고프고 삶이 이농농지 않습니까? 숨길 수밖에 없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낳을 때부터 연약함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당시 독자들에게 또 이걸 읽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지 마라 내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13장부터 20장까지 마지막 10절을 벌이십니다 세상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제 나는 그거 해결해 주려고 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으신 메시야로서 자신을 알리시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꼭 간다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사실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령이에요 아까 믿음과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거든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필수 조건인데 그 순종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돕는 자인 그가 너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동사 동사로 되어진 그 믿음을 살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마치세요 여러분 너무 빨리 갔나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한 50번 정도 정독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독해도 좀 어렵고 하시면 영어로 좀 읽으시고 그래도 힘들면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우로 쭉 보시면 아마 쉽게 그 구조들이 다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한 40분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도대체 요한복음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내용의 압축된 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그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주제, 원리 그게 뭐냐라는 것을 1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없으시죠? 머릿속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이 단어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무슨 뜻이냐면 무엇무엇을 향하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이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계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우월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 천지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개념들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청사진을 그리셨어요 구원을 위한 청사진 이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청사진을 그리셨어요 도면을 그리셨고 그 도면을 통해서 실제로 건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을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살아가게 하는 것 그 동력을 넣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3위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3위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지 어떤 위계질서의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을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화 시키는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예수 너를 통해서 좀 이상하네요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꽂아놓고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네가 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 계시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캐치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요원복음에도 나오지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이니 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주 겸손하게 1위 하나님이셨던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이야기들을 실제화 시켜내는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셨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영향을 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광을 돌릴 때 누구께 돌려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영광은 하나님만 가져가시냐 여러분 성령님께 영광 돌린다는 찬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영광 성령만 성령께 영광을 이런 찬양 못 들어보셨죠? 영광 영광 끝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맡으셨던 자신의 역할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은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위의 하나님께서 전혀 불평도 없으시고 또 힘의 차이도 없으시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3위일체인데 이건 굉장히 신비니까 다음번에 할 기회가 없길 바라고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나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은 성도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성경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곳에 아주 조금 개시하신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만 개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율법조항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나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자고 나는 이런 사랑이 있는 자고 난 이런 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닮아서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고 일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닮기 위해서 너희가 애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못하는 거 알고 예수 보내줬으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너희가 힘입어서 조금이라도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그게 바로 나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고 하나님인데 1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나도 예수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빛이시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 밖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가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을 나눠주겠다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나눠주러 오신 거예요 그거 나눠줘 여러분 어떻게 생명을 주시죠? 빛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와서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보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면 보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하나님의 보금을 듣고 나를 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근데 나는 뭐지? 난 왜 이렇게 죄인이고 더럽지?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더러움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자각된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손을 뻗는 거예요 그렇게 보금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시작했고 계속 가게 하고 마지막에 마치게 해요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들을 계속 주지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들은 이것을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30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받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손에 좀 보는 게 아니라 목숨 위협이 왔었어요 이미 예수 믿었던 성도들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두 가지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하고 죽을 것인가 이 문제였어요 쉽지 않죠 제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이들의 이 갈등과 고민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진 않을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진짜 죽고 살고의 문제였거든요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고 안 믿는다 말하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시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요한의 시대 때 살아갔던 성도들은 죽느냐 사녀냐의 문제에 있었어요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하지만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께만 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너희가 육신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부응받아져서 그 생명으로 말하면 진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꼼수 쓰려고 그러고 말씀 봐도 못 본 척하려고 그러고 대충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미래를 보는 눈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끝을 알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30분 후면 이곳에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방금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 끝나죠? 밥을 못 먹고 온 거예요 배가 고프대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한 시간 후면 끝날 거예요 그 자매님이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겠다 왜? 한 시간 후면 끝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소망함으로 앉아 있지 자매님 모르셨어요? 여기 2박 3일 금식 캠프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제 말은 들리지 않아요 와 저 인간 잘못 들어왔다 막 와 잔인한 인간 뭐 이러면서 미래를 알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눈이 없는 거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저 끝에 있어요 진짜 저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결정된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구르든 왼쪽으로 구르든 앞으로 구르든 뒤로 구르든 결국 구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결정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고 벤츠 타고 구르든 마티즈 타고 구르든 이거 회사를 얘기해서 다 얘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뭘 타고 구르든 이 세상에서는 뭐 좀 좋은 차 타고 왕왕 하면 이 소리가 다르잖아요 웅웅 이런 차가 있고 막 힝힝 이런 차가 있고 말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내려야 돼요 벤츠 뭐 다 내려야 돼요 뭐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 이런 알만한 옷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이런 거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빈 몸으로 하나님이 묻는 건 너 못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만 알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 생명이 예수께 있다 그 생명이 저기 있는 것만 알면 지금 너희가 이상한 걸 선택해도 그러니까 죽음을 선택해도 결국 생명이 있는 거니까 생명이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신고 버텨라 하나님께서 너희 살릴 거다 비록 여기에 살 때 만약 너희가 죽을 거 같고 계속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이 너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말씀 앞에 큐티 강좌로 오셨는데 어떻게 큐티 잘하고 계세요? 질문할까요? 일주일 7분에 몇 회 뭐 이런 거 잔인하죠? 저는 큐티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큐티라는 거 물론 장시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워낙 안 봐가지고 큐티라도 하자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자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66권이고 이게 지금 몇 장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거를 막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한 번 보려면 3년 걸리죠? 2년 걸리나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안 돼요 큐티도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큐티 한 번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 다 봤어요 누가 물어보면 이제 할 말은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요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뭐 했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병을 고치셨다고 그 말 기억나니까 저는요 나병 고치는 하나님에게 요즘 엄청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병도 고치지만 다른 일들도 하세요 많이 드셔야 돼요 성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레위기에 보면 25분 남았는데 레위기에 보면 방추궁덩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부정한 거 정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흐르는 물에 목기를 씻기면 아 이거 다섯 명 하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흐르는 물에 부정한 것들이 빠지면 그거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정하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에 시체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그건 부정하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고여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그래서 부정하다 말하는데 흘지 않는 것 중에 정하다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큰 방추궁덩이 큰 방추궁덩이에 시체 한 마리가 빠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다 말씀하세요 깨끗하다 왜인 줄 아세요? 큰 방추궁덩이나 큰 호수에는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시체가 빠져도 썩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한 것에 의해서 잠식당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레위기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거냐면 여러분 물은 말씀을 의지해요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물두멍도 사실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레위기 강의를 계속 들으실 텐데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계속 씻으라 말씀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물로 씻는 것은 말씀의 양이 많으면 물의 양이 많으면 그 안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정화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치가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깨끗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하면서 말씀 나눔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강좌 듣고 와 오늘 많이 들었다 이러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은 것들 계속 되뇌이시고 공부하시고 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이렇게 가치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청년들 물어보세요 엉뚱한 대답이 엄청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안 괜찮아요 넘어가야죠 넘어가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5절에서 8절 보면 도대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썼습니까? 아니에요 뭐 요한복음이라서 읽다가 세례요한이 나오니까 와 이 사람이 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저자가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써요 그럼 세례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5절에서 8절 보니까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의 복음이 짱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누구냐? 아 아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 빛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보낸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쫙 보시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주일날도 청년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자꾸 헛된 가치만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세례요한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이래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날 보냈다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세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밀어서 보냈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마다 죽었어요 세례요한 저는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서 좀 허무했거든요 그렇게 막 석청 먹고 맥뚜기 먹고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털 막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허무하게 그냥 나와서 나는 소요 이러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참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참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안았냐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 3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요한이 이제 애논이라는 곳에 애논이라는 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 이 당시에 세례요한은 불의 사자였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애논에서 계속 세례를 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세례를 받았냐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선생님 왜 왜 나 바쁜데 자꾸 왜 그러냐 지금요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요 저기 강 건너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사람들이요 세례요한 선생님한테 안 오고 그 예수한테 자꾸 가기 시작해요 와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내가 원조란 말이에요 내가 원조 떡볶이집이에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놈이 오더니 떡볶이 배워서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가게를 차렸는데 그 집이 망청 잘된 내가 목사인데 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을 받았는데 아주 똘똘해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보냈는데 우리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 전도사님 교회로 막 성도들이 몰려가기 시작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복음 전화라고 세워진 게 목사인데 자꾸 뭔가 이렇게 좀 인정받고 사람들 모이고 대단한 거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잘못 인식해 버리면 옆에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프대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제자들에게 야 이놈들아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를 때 압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9절 30절 세루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추억만 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 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주인공은 아니야 내 친구가 결혼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혼하는 친구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들러리일 뿐이고 나중에 결혼식해서 가서 결혼하고 살 사람은 저 사람인데 옆에 있는 들러리인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그 신부가 아 저 신부 내 건데 친구 결혼식 가서 아 저 신부 내 건데 왜 쟤랑 결혼하지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 친구 결혼식 가서 아 진짜 별로다 안 기뻤으면 좋겠다 아 샘난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신부는 친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세루현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넘어갔죠? 세루현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전에도 보면요 1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세루현한테 와서 저 사람이 진짜 당신이 말한 메시아예요 물어요 세루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 맞아 빨리 가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즉시 세루현을 버리고 예수께 갔어요 이런 나쁜 배신자 같으니라고 근데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예수님 이용해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으로 딱 존재를 등재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걸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것들이 흥하고 싶은 마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없으세요? 저만 나쁜 놈인가요?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세루현을 배워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면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라진다 라는 것이죠 네 넘어가죠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왜 보내셨느냐 왜 보내셨느냐 뭐 간단해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먼저 가서 네가 좀 판 좀 깔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왔던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나니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세상 천하만방에게 선포하셨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될 때는 전 인류에게 쫙 전파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직접 찾아가시더라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다 세례요한은 이거 말하려고 온 거고요 이 진리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비추어지죠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예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주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점 만들어 가신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 그러죠? 3장에 보면 누구에게 찾아가셨다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어요 박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너무 궁금해서 찾아오게 만드셨죠 전혀 딴판인 사마리아 여인 너무 지저분한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꺼리는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스스로 찾아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몸을 가지고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그 하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 38년 된 병자 뭐 이런 병자 다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수를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찾아가시고 찾아오는 자들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야기하세요 만약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뭐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했다면 여인은 이랬을 거예요 오 이 아저씨 이상한 사람이구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가셔서 목이 마르냐 이러면 니고데모가 말할 거예요 목 안 마른데요 방금 물 마시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목마른 여인에게는 목마르냐라고 묻고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 무엇인 줄 아느냐 니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각 사람에게 찾아가셨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방법이었다 예수는 빛이셨는데 각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빛이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어떤 리더가 제가 이랬어요 리더들에게 제가 저에게 원하는 것을 다 써봐라 그래서 쭉 받았는데 한 리더가 이런 걸 물었어요 목사님이 예배 회복에 대해 말씀하실 텐데 개개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 리더가 뭐 한 80명 정도 되는데 신방, 전화, 문자 등등등으로 너무 미안했어요 첫 번째 미안한 것은 익명으로 내라 그래서 미안했어요 체크해 주려도 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 말아요 뭐 이름을 좀 써주시든지 두 번째는 아 그렇구나 내가 고작 80명밖에 안 되는 리더들도 전화하고 신방하고 문자하고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매? 제가 왜 자매라고 알고 있죠? 아무튼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가 자매 글씨였나 봐요 이렇게 1년에 몇 번이라도 했으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쓰시는데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내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내가 과연 이 80명 또 우리 조이스에 있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내가 챙길 수 있을까?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자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문자하고 전화하고 자매님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거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자매는 어떤 것들을 느낄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못할 줄 알고 저한테 쓴 거거든요 할 거지만 최대한 할 거지만 만약 그 자매에게 제가 매... 해마다는 아니고 매주마다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자매를 챙긴다면 그 자매는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80명의 리더 중에 나에게 이렇게 하고 국팀까지 한 100명이 넘어요 이상하게 리더만 1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그게 감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각자에 맞게 찾아오셔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예수님은 그렇게 안 부르겠죠 김 집사 이렇게 부르시겠죠 암흑의 집사 이렇게 부르겠죠 내가 네 아픔을 아는데 이번 다락방에서 말 못한 그런 아픔을 아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게 문자로 변화돼서 오면 전화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좀 느끼겠지만 좀 느끼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케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 사역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놈들이 각 사람에게 맞게 와가지고 나 좀 믿어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영접을 안 하더래요 왜 백성들이 영접 안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요? 포만감이 있었다고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관심사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와 내가 관심 있는 게 달라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자꾸 하늘 얘기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 땅의 문제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쓰고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먹고 잘 쓰는 거 말고 좀 의미 있게 살아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목사님 왜 이렇게 고리타분 하세요 예수님 뭘 의미 있게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오케이 의미 있게 어떻게 더 잘 먹어볼까요? 자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누구니? 아니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고 지금 돈 벌고 사람 것도 지쳐 죽겠는데 자꾸 너는 누구니? 이런 거 묻고 의미 있는 삶을 사니? 이런 거 묻으니까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살고 있니? 잘 살고 있거든요 저 지금 오늘도 밤늦게 야근하고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으니까 제발 그런 것도 묻지 마세요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좀 됐어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자꾸 예수님 와가지고 야 있잖아 포기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는 남을 위해 살고 나눠주고 지금 있는 물질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듣기 싫은 거죠 나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아까 말했던 큰 차 타고 붕붕거리면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데 예수는 자꾸 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포기해라 자기 부인해라 나누어주라 사람들이 해도 이렇게 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진짜 행복이 뭐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짜 행복이 뭘까를 지금 고민해봤어요 돈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더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허무하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그렇대요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저 동남아에 있는 제일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맨날 맨발로 다니고 막 파리 잡아 파리 안 잡아먹겠죠 설마 막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런데 돈 많은 나라일수록 안 행복하대요 분당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지수 천당 밑에 분당 그 분당 그 분당과 천당 사이에 있는 다리가 판교라면서요 천당에 가는 길이 그 판교래요 그 다리가 뭐 거기 사는 사람 어떨 줄 아세요 여러분 분당이 행복지수가 엄청 낮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비교하거든요 예수 안에만 행복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서 행복을 누릴 수 없는데 자꾸 예수의 빛이 비춰진 자들이 그 빛을 반사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쫓아가겠다고 하고 계속 울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길이 아닌데 내 자녀들이 자꾸 걸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다 이 복을 진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꾸 소유하려고 하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자꾸 불안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3분 남았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때려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쫓겨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에녹 성 쌓은 거예요 왜 성을 쌓았어요 자기는 이마에 표가 있으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 안에다 애를 넣어놓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인생들은 다 그래요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무엇으로 자기의 자꾸 성을 쌓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사람들을 딱 가둬놓고 이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없이 광야로 나아가요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요 예수만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내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도 예수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천국의 복이에요 왜요? 우린 알고 있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끝이 있으니까 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할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하나님 앞에 잔양함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받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여기서 말하는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쉐키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쉐카이나 아시죠? 쉐카이나 영광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국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가올 때 이렇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이렇게 임재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가 쉐카이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받는 두 번째 복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강의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요한 사람들은 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무슨 복음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봐 38년 된 병자도 고쳤잖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주셨잖아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허락해 주셨잖아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예찬이가 감감한 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가 한 말은 딱 한 마디였어요 예찬아 힘들 때 뭐? 라고 이야기하면 돼? 무서우면 어떻게 하면 돼? 아빠 와줘 그래서 아빠가 갔어요 상황,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찬이가 뭐라 그래요?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요 그리고 곧 평안함 가운데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무뎌져서 세상이 핍박 때문에 떨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안 믿어볼까? 도망가볼까? 그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다시 내가 복음을 들려줄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니네들이 인정할 수 없을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네 곁에 있고 네 안에 있어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다시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요한 복음의 큐티 속에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가 오시면 38년 된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죄악에 빠진 사람들도 회복될 수 있고요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서 변화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각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내 자신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게 하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 모든 힘든 일들 다 이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쉐카이나의 은혜가 동행함이 있는 성도를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한 달 후에 민숙이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오시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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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